아, 미안. 이리로 와. 둘이 무슨 사이예요? 제 여자친구인데요. 우우, 울레. 우우, 울레. Can't believe I found you baby. 민예 언니, 뭐가요? 갑자기 손잡아서요. 잊어라지 못해. 근데 나 왜 도와줬어요? 그냥 뭐, 도와줬다기보단. 채소가 없어서 진짜 그쪽 엄청 웃긴 거 알아요? 내 예상을 다 빗나가 저 갈게요 어딜 가요? 애인이라면서요? 저 집에 안 데려다줘요? 그쪽은 진짜 재밌어요? 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?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지 않나 저 놀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놀리려고 작정한 거 맞는데 첫날 나한테 재수없게 불었잖아 왜 반말해요? 재수는 그쪽이 더 없었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재수없게 구는데 왜 집에 안 가고 나랑 있어요? 아 그거는 나한테 관심 있어요? 네? 왜?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희람씨. 희람씨. 네. 저 그냥 가요. 싫어요. 가지마요. 안갔으면 좋겠어. 네? 뭐야. 잠들었어요? 이제 가요. 순치 않아 너와 나는 아껴 나와 너 말이야 축삭이는 내 속 악마 비밀의 악마 다는 듣지 않아 나 어지러워 그만 좀 놔둬 나 그만하려는 걸 알잖아 진실한 사람 누가 알겠어 그 사랑을 우리 보여주자 단 하나